모리 아리노리는 애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활동한 정치가입니다. 사스마번 출생이며 히토바시대학교 설립자인데 1865년 유학생으로 영국, 미국을 시찰하면서 서구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외무소고, 천국 봉사, 외무 대신을 역임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이시아마네 등과 함께 명육사를 설립해 개몽운동에 참가했으며 학교제도, 국가주의적 교육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황씨를 가볍게 보았다는 이유로 국수주의자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결국 헌법 반포 당일 국수주의자 니시노 분타로의 습격을 받아 41세로 사망했습니다.